나이가 났습니다. 엄청난 인파리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. 손역은 아수로우상으로 만든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. 천혜 얼굴을 가진 대우 공부의 특징 세월호 반갑습니다. 아마 대단하죠? 반갑습니다. 신경래 얼굴 입장입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공부의 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대단하다 이거 좀 보세요. 조심해 조심해. 야 이게 좀 이 반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? 아 뭐 워낙 드라마가 많이 사랑해주셔서 드라마에 대한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하시고 아니 아니 드라마가 좀 겸손하니까 해줄게 겸손해야 돼. 드라마 데뷔작입니다. 첫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드라마에 대한 사랑으로 기존의 코믹한 인기를 스마일 연기를 보여주십니다. 이 사회에 룰을 뜯어보치는 사람이 드라마이다. 좋은 평가를 하고 있죠. 네 항상 차례하다가 바로 이겁니다. 네 그라마 역할은 내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. 어머니 어떻게 가나요? 친구들이 예전에는 뭐 야 그랬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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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시가 뭐 내 그랬다. 아 왜 그러다.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. 계속 늘어난 편일텐데 한동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. 결국 안전하게 촬영을 중간했습니다. 자 30년도 흥분해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10년이 남은 대회에 제가 알지 않습니다. 아 선생님 뭐고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제 나이도 우리 나이가 뭐 나는 그만하더라. 나는 privileges 야 이거 마음 buzz 왜 빨리 챙겨주실래 음식을 공삼? 아 아 자 학생들 많이 특히 대단하죠? 네 야 지금 지금 잠깐만 형 그리고 상불이하여 있는 녀석이 사라색의 허리를 잡으며 걸어왔거든요. 나라지에서 안뜨고 싶어. 군사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요. 단속호 변호사. 단속호 변호사의 뜨거운 눈물을 여기 위해 폭력이 이어졌습니다. 차가웠어요. 드라마를 처음 할 때는 따뜻한 드라마를 하고 싶었어요. 아까 불고 후배기보다는 공기수일 것 같은데 대단한게 공기의실 많이 봐요? 공기의실에서 기억나는거 있어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든가 공기의실이 안맞은데 너무 멋있다 아 알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수절로 올라오는 태들이 많았습니다 수절로 갈게 돼 첫째 2끼리 있습니다 김수 magazine 원래 oman 신극유를 어리 Dame 영화 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디 расп 김만 degli 독 Go 드라마직장 wo 여기 택배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택배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오므 하나 드시죠? 예 오므 하나 드시죠? 오므 하나 드세요? 오므 하나 먹는 방향이 빡괄적으로 카리스마 있게 먹습니다 회신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?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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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자, 자칫정기님. 자, 오시자. 김쿠르시는 불쌍 출신 변호사? 봅지자! 아이고, 김쿠르시의 본명은? 봅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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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도시락하면 추억이 또? 그렇죠. 계란과요. 앞뒤로 깔아주잖아요. 닭을 워낙, 우리가 한 만 마리 키웠거든요. 양에 대한.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뭡니까?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시기에 무언가를 정말 열심히 해본다는 것. 요게 바로 공부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, 인생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공부의 신의 큰 주제가입니까?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열심히 하는 거라는 것. 잘하지는 못하고요. 극돔 경쟁이네요. 무슨 깨닭이 사례 같다고 하셨어요? 요즘은 이제 조연을 많이 하죠. 일단 자기를 좀 피아를 해야 되니까. 지금은 이제 조연으로서는 이게 좀 한 곳 뒤에 있는. 있어도 조연인 거 아니까. 자비를 틀어서 탄 영화제에 갔어요. 배우라면 좋은 의자 비행기 초대받고 지금 초대를 찬 게 아니고 총장에 있다는데 축구목에 있고 갔어요. 아, 이거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갔는 걸 초대를 받고 기다리기로 하시냐. 아니면 이건 포기하고 내 돈으로 갈 것이냐. 자, 또 다른 솔직한 고백이어야 하시네요. 한 번 간 게 아니에요. 두 번 갔어요. 강네 내비게이션이에요. 이제 강네 초대받는 배우들이 나한테 전화와. 어디가 맛있고 어디가 좋냐고. 무엇으로도 오셨습니까? 저런 배우들이 돼야겠다. 저렇게 초대받는 병이 돼야. 야, 난 뭐야. KBS는 난 난가. 정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. 정국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.